자, 가서 인사 잘하고 신부 노리개는 안 하다 넣었으니까 잘 전해드려. 잘 다녀와. 춤리, 사라짐과 녹여도 오게티, 조립이 순차간에 배울 때가 전부 있습니다. 이렇게 조립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조금만 줘봐. 가자, 가자, 가자. 어? 어? 어, 미안. 어? 한 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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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을 새워서 꼭 다시 지어 보내드리겠습니다. 걱정 마세요. 네, 더 좋게 지어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네. 왜 그랬어?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. 네 선생님 결혼 한복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왜 다시 만든다 그랬어? 뭐? 한복감도 없는데 왜 만든다 그랬어? 만들지 마! 엄마가 한복 안 만들면 선생님 결혼 못하니까 만들지 마! 가벼워. 안돼! 그건 아빠가 주시는 거잖아! 그건 엄마 거잖아! 내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야. 내 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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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대로 하는 거야.